마지막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요? 마지막 소식,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었던 소식인데요. 한 아파트 단지에서 각 세대 앞 소화전에 입주민 이름과 특정 숫자가 적혀 있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 누가 적은 것인지 밝혀졌습니다. 사건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입주민이 부착한 안내문 사진이 공개되면서 알려졌습니다. 이 입주민은 소화전에 생후 7개월 된 아이 이름과 5759라는 의문의 숫자가 적혀 있었다며 다른 집도 확인해 보니 입주민들 이름이 적혀 있었다고 전했었는데요.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이 아파트를 담당하는 우체국 직원이 표시를 남겼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이 직원은 등기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데 종종 주소가 잘못 기임된 경우가 있어서 배달 편의를 위해 소화전에 이름을 적어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경찰은 또 이름 외에 함께 적힌 알 수 없는 숫자는 직전 세입자와 관련된 번호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. 해당 우체국은 입주민 측에 별도의 사과 공문을 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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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